올해 한가위 보름달은 추석 당일은 27일 오후 5시 50분에 떠오릅니다. 한국천문연구원은 올 한가위 보름달이 뜨는 시각이 서울 기준 오후 5시 50분이며 가장 둥근 보름달은 달이 지기 직전인 28일 새벽 6시 11분이라고 밝혔습니다. 또 이번 한가위 보름달은 2015년 보름달 중 가장 큰 보름달인데 달과 지구의 거리가 가까워져 올해 가장 작았던 3월 보름달보다 14%가량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. 감사합니다.